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의 임무용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퍼팅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저희 퍼터에는 3도에서 4도 정도 로프트가 있는데요. 이것은 이제 볼을 치실 때 골프볼이 롤이 만들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대개는 이거를 무시하시고 백스윙 때 너무 가파르게 들어서 다운스윙 때 내려치셔서 공이 튕겨나가거나 아니면 백스윙이 너무 낮고 백스윙이 들어 올려져서 로프트가 추가가 돼서 점프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백스윙을 어드레스를 일단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백스윙 때 낮게 백스윙을 만든 다음에 일부러 정지를 시키시는 거예요. 이 부분에서 저쪽으로 그대로 밀어주시면 롤이 가볍게 만들어지시는데 여기서 대개 실수하시는 경우가 손목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반대로 로프트가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공이 점프하실 수가 있습니다. 백스윙 때 항상 백스윙 때 낮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볍게 타겟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연습하시면 잘 할 수 있죠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